안녕하세요. 먹튀검증 전문가 백아스입니다. 검증이 완료된 SK홀딩스와 검증 진행 중인 네임밸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SK홀딩스는 2021년 11월 18일에 도메인 생성이 되었고 주소도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서브 IP는 172, 67, 75, 209이며 위치는 미국이고 SK홀딩스를 검증하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코스닥, 시아콜을 발견했습니다. 두 곳의 사이트는 합병 후 SK홀딩스로 리뉴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유니온, 리턴뱃 등 다수의 먹튀 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합병을 한 시아코와 코스닥도 유명한 먹튀 사이트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커뮤니티에 오랜만에 코드가 발급되었다며 슈퍼매니저로 홍보하고 있는 글들이 있는데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임밸류는 2024년 2월 22일에 도메인 생성이 된 신규 사이트입니다. 서브 IP 172, 67, 199, 23으로 위치는 미국이며 네임밸류를 운영 중인 업체를 찾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행적과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시간을 두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포츠, 카지노, 슬로우, 미니게임, 가상게임, 홀덤 등 다양한 게임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먹튀 사건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운영 능력과 자본력을 검증하기 위해 과거 운영 기록 및 계열사 정보도 조사했지만 아무런 정보가 없으며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추가적인 검증 조사를 진행한 뒤에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신규 사이트는 회원들에게 먹튀하기 위해 생성된 곳이 많아 사용을 추천드리지 않지만 꼭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면 충전내역, 한전내역, 베팅내역, 보유머니내역, 고객센터 대화내역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저장하시면 먹튀 사건 발생시 큰 도움이 되고 과도한 충전 이벤트 및 신규 이벤트는 먹튀 사이트일 확률이 매우 높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에 베가스 정권 검색하신 뒤 다양한 최신 먹튀 검증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지금 이용 중인 곳이 궁금하신 분들은 베가스 커뮤니티로 검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검증을 요청하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잘못된 사이트 이름 또는 주소일 경우 글이 삭제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베가스는 먹튀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먹튀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